나중에 착한 당신 다시 불려주시면 기회를 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채워라 가지 말어라 가려거든 혼자서 가지 해 꾸준히 내 몸을 어이하라고 세워라 야속도 하고 오라 찬바람도 피바람도 견뎌 내 청추가 그룹알아주나 그룹알아주나 속절없이 살아온 세월 가려거든 먼저 가보라 쉬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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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게 세월 안 가지 말어라 가려거든 혼자서 가지 해 꾸준히 내 몸을 어이하라고 세워라 야속도 하고 오라 찬바람도 피바람도 견뎌 내 청추가 그룹알아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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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절없이 살아온 세월 가려거든 먼저 가보라 쉬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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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게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낭낭하죠 그렇죠 굉장히 깨끗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가벨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오게스트 출연하셨죠 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피디라든 사전조사를 다 해요 오늘 출연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래를 불렀고 그렇죠 사전조회를 다 하시죠 사전조회가 또 사전조사라고 사전조사 사전자료조사니까 네네 조사 다 이거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뒷조사하는게 아니고 네네 인터넷에 있는거 아 그럼요 뒷조사를 왜 원래 유행을 한다든지 도청을 한다든지 그건 뒷조사고 아 그럼요 이거는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는거니까 그렇죠 공개적인건데요 공개적인건데요 그럼요 내가 뒷조사하는거 아닙니다 네 그러겠죠 정당하게 조사를 하는거니까 그 이상이 너무 영광이죠 그렇죠 본인이 조사한다고 조사받는다는게 의미좋습니다 아우 영광이에요 저도 좀 조사줘야해요 이런 조사는 많이 해주는게 좋아요 그래 이런 조사 이런 조사는 괜찮지 않습니까 많이 할수록 좋죠 그렇죠 우리 남진씨하고는 어떻게 잘 아는 사이십니까 네 같은 여기에서 노래강사 선생님 우리 모임이에요 모임 모임이고 맞다 우리 저 김남진씨도 노래강사 네 네 모임이에요 어느 쪽이 더 인원이 더 많습니까 아우 물론 우리 선생님이시죠 아우 선생님이셔요 아우 선생님이셔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김남진씨가 김남진씨한테 배웠습니까 노래 대칭하는 법을 아니요 그런건 아니구요 서로 이제 강사가 되고 나서 네 모임을 가졌죠 천안아산 지역에서 네 네 맛맞고 뜻맞는 선생님들끼리 우리 침묵기 하나 하자 해가지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그냥 뭐 이번 책자에는 뭘 넣을 것인가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러세요? 그럼요 진짜에요?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부탁한 사람 좀 넣어 주십시오 네 네 네 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네 네 네 네 나윤님 왜 아니요 아니요 뭐 불만 있습니까 아니요 불만 없습니다 아니 나는 김남진씨한테 좀 잘 빌라고 아 네네네 말씀하세요 트롯 특공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좋죠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행 분위기 좋습니까 가족 중인 분위기 그쵸? 그럼은요 네